매아당의 매아신윤 안녕하세요 남양지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1년 입 꾹 다물고 이제 7년차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 이제 잠시 내가 무당의 길은 난 이제 두 번 다시 안 가겠다 하면서 심정지가 두 번이 오고 다시 이 길을 살려주세요 난 정말로 할머니 하라고 제자만 할게요 살고 싶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선생으로 이렇게 모시고 제자끼리 가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건넸단 말이지 내가 거금을 아무래도 사짜 느낌 나는데 이거 사짜 느낌 나는데 막 이러면서 있는데 나는 세상 천재 똥구멍으로 힘들어 온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그걸 따지니까 너 또 너무 건방져 인간에서 못 내려놨구나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는 안 되겠다 마음의 수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108배를 또 시키더라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말이 108밖에 하루에 다섯 번씩만 해봐 천 배 이상 돼 나는 그때 무릎 수술을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기마 자세를 하고 108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연골이 또 찢어진 거야 병원에서요 이게요 좀 찢어졌대요 저 다시 관절경도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나봐요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겁이 났는지 그때부터는 안 시키더라고 어쨌거나 내 친구가 신꽃 날이 됐어요 신꽃 날이 됐는데 나도 이제 친구가 또 신꽃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가려고 했는데 너는 오지마 그러는 거야 왜 보면 다 뽀록 나잖아 아 예 뽀록 나잖아 삼산돌때도 내 친구 삼산돌때도 내가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시지도 않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내가 막 옆에서 따져댔으니까 나는 어쨌거나 그분은 여기 자리에서 이사를 나갔고 나는 이제 여기다 내 신당을 꾸미려고 차리려고 나는 이제 막 청소를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내가 걸레를 딱딱 확 던지면서 그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 나는 너를 도저히 선생으로 못 모시겠어 내가 너 쫓아가다 보면 내가 사업이 교주될 것 같아 하면서 너랑은 나는 못하겠어 연희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랐는데 그러고 나서 내 친구가 내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더라고 내 친구는 완전 무지잖아요 무지잖아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제 뭐 핸드폰에도 이렇게 모바일에도 뜨더라고 광고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자기가 무슨 테마에 일 뭐 이거 하면서 내 친구 눕혀주고 눕혀놓고 무슨 테마는 쫙 하면서 이렇게 전단을 있는 대로 만들어갖고 보고 있니 영숙이? 이름이 영숙이야 영숙이 구 뭐뭐뭐 영숙이 조심해야 돼 포천에 있어 근데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연락을 못하게 하면서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건 한 1년이라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선생 밑으로 이렇게 따라다녔지 따라다녔는데 신꽃을 하면서 신꽃을 하면서 조상이 들 풀렸네 뭐가 들 풀렸네 뭐가 들 풀냐 너 이렇게 이번엔 이굿해야 돼 너 이번에는 이굿해야 돼 너 이번에는 이굿해야 돼 뭐 이굿해야 돼 그리고 내가 요번에 뭐 하는데 돈 좀 줘봐 해갖고 빨린 게 한 2억 되더라고 1년 동안 내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다시 이 길을 들어서면서 이제 어쨌거나 그 구 뭐시기 암 걔한테는 내가 돈을 줘야 될 거잖아 신꽃을 하든 뭘 하든 근데 내가 그때 돈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내 친구한테 잠깐 빌렸던 게 있거든 내가 어쨌거나 얘한테 빌린 금전이 있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내 연락처를 차단을 해봤잖아 수신거부 문자를 남겼어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너가 내 전화를 차단을 해버리면 난 너 계좌번호도 모르고 너 나한테 돈 좀 받게 연락 좀 해라 하면서 난 너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문자를 해보고 연락이 온 거야 집으로 받으러 온나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계좌를 보내줄까 아니야 오랜만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하면서 내 친구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간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지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당하고 나한테 그간에 뭐 차단을 하고 너한테 못되게 구이고 뭐를 했던 거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진영 제 이름이 진영이에요 진영아 정말 처음부터 너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너가 아니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할 거야 또 물은 없어졌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한테 네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나는 걔가 하는 짓이 보면 나는 그래 거의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신도하고 무당 선생님하고 돈 거래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닌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신도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면 그 돈 갚은 거 대신 너네 집에 못 풀어주게 해서 그걸 거의 까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 너무 아닌데 진짜 무당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교주처럼 행동을 하고 돈을 끄집어 내갖고 자기한테 다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신도 하나 인생 박살나게 만들고 나 이런 선생님들 정말 없었으면 좋겠거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물 하나도 정성이다 불 하나도 정성이다 절대 빛내서 굿하지 말거라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닌 이상에는 정말 빛내서 굿하지 말거라 내 조상 전에 그냥 불만 밝혀도 어차피 나한테 운이 와 있으면 불만 밝혀도 조금은 도와주셔 저희 신령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마운 게 절대 제 아가 제 돈도 없지 않니 불이라도 키라 그래가 불이라도 불이라도 키고 지가 형편이 좋아져서 지가 좋다고 굿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 시켜 너무 감사한 거지 아닌 무당들 너무 싫어 왜 이렇게 금전욕을 밝히고 그러냐 이 소리야 내가 가는 만큼 주실 거고 하는 만큼 주실 건데 너무 돈에 사육이 너무 많아서 그냥 손님 하나만 오면 그냥 굿해 굿해 너 이거 안 하면 아들 주고 너 이거 안 하면 딸 앞길 망쳐 뭐 하면은 신랑 집 나가 뭐 나가 뭐 나가 악담 쏟아붓는 무당들 조심하세요 내가 50%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신랑을 좀 더 봐 내가 보내,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bueno 이제 충분히 바람이 안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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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